강경준. 네. 이순진 환자 드레싱 똑바로 했어? 그거 뭐 강수 시켰는데? 강수 시켰는데가 요즘 유행하는 레파토리냐? 정신 똑바로 안 차려? 염증 생겼잖아. 관리 똑바로 안 해? 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면 다야? 제가 갑니다. 니가 이따위로 하니까 아랫년차들이 제멋대로잖아. 1년차가 노티 받고 먹질 않나? 2년차가 도망가지 않나? 언제부터 신경일까가 이렇게 됐어? 강경준. 니가 그러고도 치프야? 교수님 다 제 잘못입니다. 경준이 형 잘못 없애. 넌 가만히 있어 이 자식아. 교수님 말씀하시니 니가 왜 껴? 니가 이러니까. 내가 욕을 먹는 거야.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니들한테. 어디가 있었어? 그걸 왜 안 받아? 김수경 혼자 CT 찍고 왔어. 그걸 왜 이제 찍어? 어? 아니 어떻게 좀 전에 한 소리 듣고 나서도 나아지는 게 없냐? 니가 그러고도 의사냐? 왜 말이 없어? 또박또박 말대로 잘하더니 왜 말이 없어? 아 이런 식으로 하면 관둬. 유수생 너 때문에 정직 먹었어. 대체 앞으로 몇 명이나 더 피해 리피해야. 그만하라고요 좀. 미안하다고요. 안 그래도 미안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잖아요. 여기서 제가 뭐라고 할 겁니까? 강수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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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투비에이션 세트다. 네. 파이터 체크해. 네. 강수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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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강수야. 뭐가 보여? 좌평골 근처에 수막종이 있네요. 크기도 크고. 맞아. 종양 위치가 시신경과 운동신경 가까이 있어서 실명의 위험이나 손 감각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. 그러고 보니까 두통 때문에 약을 자주 먹었어. 강수기 아픈 거 되게 싫었는데. 멍도 잘 때렸던 것 같은데. 술 엄청 세다더니 회식 때 원샷하고 쓰러졌잖아요. 이네 뭐냐? 목격담이야? 줄줄기 나오네. 강수는 깨어났나. 괜찮냐? 누워있어 인마. 창피하냐? 좀 쪽팔리네.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했어야지. 너. 너 진짜 섭섭하다. 형들이 뭐가 되냐? 언제부터 아팠어? GTC 타입 겸 련. 이번이 처음이야? 잘 모르겠어요. 두통은 어느 정도인데. 여기 눈 안쪽이 되게 뻐근한 게 아팠거든요? 통증은 10에 7 정도? 되게 아프네 우리 강수. 눈 아픈데 시력은 괜찮아? 형. 근데 여기 왼쪽에 시력 떨어진 것 같아. 형 근데 내 압상시조도 있다? 강수. 너 네가 수막종이 압상시조 있는 거 알고 있었어? 혹시 나미수 원콜 씹은 거 압상시조랑 관계 있는 거야? 그때 VIP 간호사 콜 받았을 때 압상시조 왔었어요. 몰랐어요. 기억이 없어서. 일단 쉬어. 너희들은 다 따라오고. 영국이요. 중대요. 미안해요. 에이씨.